안녕하세요 만댕이테비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오늘 어디가요? 저는 손안 왜가요? 노래 누나 노래 부르러 가죠? 누나 노래 부르러 가죠? 누나한테 응원 좀 해주세요 저랑 네? 저 이겨야지 지라고 하면 어떡해 1등에 응? 왜 저랑 상관없어? 1등에? 난 저랑 상관없어 저도 상관이 없어? 나도 놀러 온거야 그래도 누나 응원을 해줘야지 아들이 오랜만에 그래도 오랜만에 그 바쁜 일정 속에 그래도 오랜만에 딸 때문에 조금 여행 아닌 여행을 가고 있어요 저희가 1박 2일 여기 봐야 딸 잘 할 수 있지? 긴장했어? 아니 긴장 안 돼? 긴장을 해? 긴장 안 돼? 응 안 돼 안 돼 긴장해야지 아까 간장을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간장을 잘못 말한 거 긴장 안 돼? 긴장 안 돼? 전혀 안 돼 정말로? 네 흥분되고 그러지 않아?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아니야 1등 할 수 있다 1등은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열심히 잘하는 거 상금은 꼭 탈 거야 상금은 탈 거라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커버 탈약이 넘어 5등 안에 들어야 돼 5등 안에 들면 1등 하면 앨범 내는 거야? 응 멘토링하고 음반 제작하고 응 화이팅 여기보고 인사 한 번 해주세요 10만원은 꼭 단다 5등 안이든 4등이든 인기상이든 상려상이든 한 다음에 1등 2등 3등 안 돼 좋아인 화이팅 4등 5등은 한다 화이팅 시작하지? 10명만 제끼면 돼 10명만 제끼면 돼 몇 푼 나가 60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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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렇지! 잘해! 긴장하지 말고! 지금 천안으로 고속도로를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10분 남았어 매일같이 제가 주말에는 산행영상만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다음에는 산행영상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긴장돼요? 네! 솔직히 긴장되죠? 그렇게 안되겠습니다 긴장은 돼도 그.. 뭐라고 해야되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야외 무대는 처음이잖아 뭐지? 그냥 이.. 나가는거 다체가 처음인데 어.. 이.. 어.. 요렇게.. 무대 나오는게 처음이잖아 그치? 가요제도 처음이잖아 가요제가 처음이잖아 야 그래도 그.. 오디션 여기서 그.. 리허설 하는거 보니까 긴장 안하고 잘하던데? 어차피.. 안하네 아 목소리가 근데 조금 더 자신감있게 해 아까도 다른 참가자들들 보니까 자신감 많이.. 자신감있게 하던데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지? 응 화이팅 어차피 너 나중에 보스킹 하고싶다고 했잖아 응 화이팅 그러니까 너무 저기하지 말고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해 알았지? 알았어요 긴장 풀어 자신감있게 불러 자신감있게 화이팅 알았지? 어 조아연이 아니고 이제 조아리 어 조아리야 1등 해 1등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화이팅 언니도 우정만 언니오빠들 어 언니오빠들도 있지 당연히 야 조아연 화이팅 화이팅 1등 해 못할거 같아 할 수 있어 아니아니 촬영해드릴게요 여기 메인보드판 안에 자이로센서라는 기울기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 로봇과 연동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 메인보드판을 앞쪽으로 기울이시면 로봇이 앞으로 가고 뒤쪽으로 기울이시면 뒤쪽으로 옆쪽으로 기울이시면 옆으로 직전 방식이에요 응 선생님은 제가 해보실게요 니가 움직여봐 응 내가 앉아있어 이거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렇게 기울이시면 응 참 선생님이 막 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좀 잘 된다 어 잘 된다 진짜? 연습 연습이 되셨을까요? 네 연습 됐어요 연습 됐지? 한번 해봐 응 그럼 혹시 혹시 진행할건데 단판으로 연구해 드릴까요? 네 단판으로 할게요 판판 그치? 단판으로 진행할게요 제가 준비 시작이라고 말하면 출발해주세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수희야 나 이 상황에 실적을 어디로 가서 ㅋㅋㅋㅋ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너 야 야 조성현 조성현 어디로 가 뒤로 와야지 골 야 끝났어 골 들어갔어 아니요 골 들어간거에요? 학생이 다 해야지 아 아 빨리 일로 와야지 너 야 어디로 가 하하하 일로 와 어 너 자살 꼴일거 같은데 야 자살 꼴일거 같애 야 자살 꼴일거 같애 조작이 어렵구나 이게 조작이 어렵구나 이게 아무래도 비울기로 제가 하는거다보니까 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야 자꾸 가 앞으로 야 야 야 야 하하하 하하하 맞아 어 이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이거 와 야 야이 자살 꼴이다 졌어 성현이 졌어 끝났어 어려워 어 체험하시면 아 어머 여기로 하겠다 너 먹고 싶은거 있으면 불러 어 마가렛트 어 여기 초콜렛도 있네 네 먹고 싶은거 아이비엔아 어 됐어 마틀 일로와 됐어 특별히 두개 특별히 두개래 넌 너는 두개래 특별히 두개 네 여기에 그거를 시켜주세요 사근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안되면 더 끼워야되는거죠 네 그리고 저 끝에 이거 한번 꺼지 손잡이인가봐 이건 손잡이인가봐 이건 이거 긴장했냐고 여기 긴장했냐고 형님 이제 장어기로 가서 퀴즈하고 퀴즈하래 퀴즈 퀴즈하래 퀴즈 퀴즈하래 여기서 이렇게 꼽아주세요 네 답은 이쪽 벽면에 다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아 형아 찾으시면 나오세요 네 찾으시면 됩니다 저쪽에도 있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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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응 자전거 여기다 적는건가봐 그시로 네 말해주실래요 자전거 해봐 달려봐 달려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현이 일로와 아들 아들 일로와 그만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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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이 멈춘 젠이 멈춘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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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